또 C9 행사가 함께 또 진행이 되겠구요 EXID 멤버인 하니씨죠 대한민국의 이 걸그룹만 조사해서 논문을 내도 될 정도 같아요 EXID의 하니 양의 투산 팬이나 그리고 선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입이 반쯤 벌어져 있더라구요 수다 캠페인 홍보대회사로 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구요 오늘 양 팀 선수 모두 화이팅해서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화이팅! 아 예 화이팅! 와중에도 오재원 선수는 별로 표정이 변하고 없네요 오재원 선수는 지금 어제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오늘도 경기에 나오지를 시국을 여쭤 수는 고칼 셀스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의 시구가 많이 있는데 다들 이제 개념적으로 운동화 다 싣고 말이죠 네 아주 칙칙한 시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활만한 성격이네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간의 8차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